선생님이랑 해서 좋은 것만 먹어서 화면을 봐서 뚱뚱해 보이지 실제 보면 진짜 많이 빠졌어요. 붓기 같은 게. 저는 유영자 씨 보면서 난 뚱뚱하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한 번도. 폭스럽다. 지금은 어때요, 이제 남자 보는 기준이? 지금은 더욱더 폭이죠, 뭐. 옛날에는. 아니, 그래도 포기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면. 말 통하고 뭐 지금 와서 애를 낳을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서로 손잡고 맛있는 거 먹고. 그러니까 그런 친구. 또 서로 힘이 되면 어려운 이유도 같이 좀 돕고. 형제 씨, 연예인으로 쳤을 때 어떤 스타일의 남자? 난 정준호. 감회가 새로우세요, 아니면? 뭔가 감정이 교차되세요? 아휴, 힘들겠네.